출산을 두 달 정도 앞두고 있는 배우 이하니가 건강한 태교 중이다. 어느덧 임신 32주차인 이하니는 17일 인스타그램에 여러분 좋은 봄날 잘 지내고 있으시죠? 저도 화이킹도 하고 계속 아기랑 식식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있으며 화이킹 유진 사진 2개 있다. 사진 속 이하니는 기록 축구 대변으로 폴더를 양손해 줄 채 화나게 오픈합니다. 평소 운동을 꾸준히 해왔던 이하니는 안전자체를 제대로 갖춘 채 화이킹을 보면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이하니는 지난해 12월 기업에 인과 결혼했고 올해 유력 임신 수시를 알렸다. 2021 SBS 연기대상에서 토요시 연기대상을 수상했던 이하니는 얼마 전 좋은 일이 있었는데 평생을 함께하게 된 감정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기쁨을 나눠주실 거라면 양평하게 고마움을 전한 바 있다. 도웨이는 기적, 타이밍, 그의 터프포스트, 후연 도웨이는 기적, 타이밍, 그의 터프포스트, 후연